포스타 12,000원, 빅데리 7,000원 크리스마스 로즈도 있습니다. 주로 15,000원입니다. 화이트 피덜, 페덜, 아주각 2,000원 율마, 포트 3,000원, 인동동굴, 만원, 제라늄, 5,000원입니다. 아, 은쑥이네요. 은쑥 사과, 접목, 일련특묘, 복수마, 자두, 주로 요시우스입니다. 클레마티스, 만원, 리버티, 텐테이션 호수매화, 4,000원 고치자, 고치자, 만원 가오라, 2,000원 껑에 비룬, 불로초, 2,000원 어젯, 을름, 1,000원 을룸, 1,000원 홍화, 을룸, 대가종 앵두, 4,000원 앵두, 4,000원입니다. 총코도 셰인모스갯 2,000원 점목한거입니다. 메몬동 루베리 생활 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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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스탠더블 1미터입니다. 아냐 엔드레스 썸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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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트윙 아니냐 냐 라 Xing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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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국 음방울국 윤판나물 참치 사철채송화 송엽국 석잠풀 물사리 금롬에 흑램문동 금개국 산나물 산부추 산댁초 어성초 애기기린초 당기 모종이 전부다 거의 1500원 하네 감국 옥자마 도라지 수리치 백리향 백리향 푸뚤레아 단풍세덤 귀여워 용담 동작꽃 아주가 빅베리 수구렁 수구렁 위틀블루스템 15,000원 수구렁 연꽃 수구 수구렁 영꽃 되어내줘 수구렁 포기 고구만들 오이 hit 희케라 만오처럼 아스틸베 몽고메리 만오처럼 메시 글로리아 그라나 엘리 해한색깔입니다 에리자베스 마우티 레드캠 마우티 레드캠 구척 등나무 능소화 플라바 노란색깔 제가 좋아하는 안개나무입니다 영레이디 세일중이에요 2만원 그 다음에 외성 자유방개나무 릴라 그 다음에 골든 레이디 아 진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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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릴라 엥 블루아이스 5만원 한 50cm 되는거 같은데 둥근칩백 대니카 스노화베 블루벌드 코니카 가몬비 둥근칩백 블링볼 삼색조파 둥근칩백 헤디 만원 마음에 들어요 에릭프라함 은청 가뭄비 2-3미터 자라고요 은청 가뭄비 베이비 호프시입니다 12만원 은청 가뭄비 베이비블루입니다 베이비 호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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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구 산수구 LA 와 머리털 나고 이렇게 큰 달리아 처음봐요 와 끝내준다 이게 지금 내 손바닥에 손이 큰 편인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늦가을까지 개화한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 주먹이 이만한데 진짜 이쁘다 이제 늦가을에는 캐서 구근을 보관했다가 내년에 이제 심어야 됩니다 야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단해 와 이건 또 무슨 색깔